피할 거라는 말, 나 안 볼 거라는 말.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. 선배를 좋아하게 될까 봐 무서워.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고 싶어. 그럼 넌 적당히 해. 난 내 마음대로 할게. 난 내 마음대로 할게. 감당할 수 있겠어? 뭘? 내가 상처 줄 거야. 각오해요, 선배. 한 번 시작하면 안 멈춰. 널 데리러 갈게 오늘 널 맞지 아이 아이